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18일 진행하겠습니다 화요일 운세고요 본인 일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 하단에 카페 운세 글로 이어지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따라오셔서 본인 일간 확인하시는 방법 안내 보시고 거기서 일간을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기해년의 경호월의 병술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호월인데요 경호월에는 병화와 기토와 정화가 순서대로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병화는 10일이고 기토는 9일 정화는 11일인데요 지금 현재는 기토가 가르치는 영향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금수목화 제가 원을 지금 그려놨고요 그래서 청관에는 오늘 편제와 상관이 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저는 사주만 보지는 않고요 주역점을 간단하게 곁들여서 사주와 비교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사위 주역점을 쳐봤고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천수송은 뭔가 부딪히는 부분인데 하늘과 막혀있는 방해물적인 어떤 물의 대립하는 흐름이 내일 보이는 부분이고요 막히고 부딪히는 흐름이 내일 하루 운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아봤던 것은 이제 동의했던 효과 두 번째 효인데 만약에 본인이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일이 잘 안 풀린다 하시면 화요일에 캔슬을 하시면 돼요 취소하실 수 있는 적기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재선과 그리고 본인이 나설 수 있는 어떤 일적인 활동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관별로도 다르겠지만 정말 일관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개인별 어떤 특징적인 운들은 틀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운은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흐름만 보자면 오늘 본인의 어떤 자식과 이별을 한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를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남자분들은 부인과 말대톰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싱글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운이 하락합니다 분실이라든가 승인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계획했던 지출액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서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자식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심란해질 수 있는 날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일관별 운 진행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저는 목일관부터 시작을 합니다 갑목분들 보겠습니다 갑목분들은 좋게는 상속을 받게 되거나 주변에서 본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일적인 움직임 혹은 금전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을목분들은 다음에 어떤 일을 기약을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한 매매를 하거나 혹은 물품을 미리 가게라던가 본인의 자택으로 들여놓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화일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화는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병화분들은 동료나 가족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정체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정화분들은 주변 직원이나 가족들이 본인의 일을 도와주려고 막 시작단계에 올라섭니다 주변에서 많이 본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토 분들 하기에요 토일관들 무토 분들은 계약이나 일등이 오늘 좀 잘 시원하게 안 풀려요 그래서 계약은 파기가 될 수가 있거나 혹은 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이기소침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토 분들 같은 경우 학업이나 본인의 일 등이 계약 진행 등이 드디어 뭔가 성사가 되거나 아니면 진행 단계로 들어가는 도입 분할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금일관들 할까요? 경금과 신금이 있죠 네 경금하겠습니다 경금은 직장에서 시비라던가 구설수 등으로 본인이 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본인 잘못이 없어도 주변에서 뭔가 일을 꾸며서 경금분들에게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에요 모면하려고 뭔가 일을 꾸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금분들은 자식이나 남편분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해서 좀 힘이 빠질 수 있는 날이에요 네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렸을 수일관들 임수와 개수분들입니다 네 임수분들 임수분들은 금전적으로 오늘 좀 조심하셔야 돼요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영수증을 식당에서 잘 확인을 못해서 승인 취소하고 승인을 다시 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본인 계좌로 이게 승인 취소가 잘 돼서 계좌로 다시 백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니면 취소가 안된 상태에서 승인만 두 번 된다거나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관리 부재로 인한 잎들이죠 그래서 확인을 잘 하시면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고요 마지막으로 개수분들입니다 개수분들은 남편이나 집안 어른들에게 어려운 본인의 어떤 일적인 것을 해결을 받게 되는 날이에요 도움을 잘 못 받았던 일들이 있었다면 개수분들은 오늘 어쨌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일간을 진행해 봤고요 조금 오늘은 짧게 끝난 것 같네요 어디까지나 일간입니다 일간별 운세고요 그래서 잘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잘 안 맞는 게 맞아요 사람의 운세는 다 다르거든요 참고만 해 주시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운세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 pointers 음 음 없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